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오랜만에 병철이 형들 들릴까요? 어때요? 여쭤벨 쭤벨 아니 되게 희한하네 그거 한쪽은 미친블이고 한쪽은 미친블이고 되게 희한하다고 그러니까요 오 예뻐 화면으로 보면 진짜 예뻐요 네 엄청 예뻐요 로컬 로컬 스티치 들어가도 되나? 로컬 스티치 카페요? 카페도 있구나 아 저 여기 이책있는데 비밀기지 만들기 그러니까 맨날 그 구석이 적혀서 비밀기장으로 해봤는데 밖에 좀 나오라고 말이 좀 쉬울 것 같은데 상점 거축 쇼템 케이크 어디야? 하나 죽기 새로 생긴 거구나 진짜 예쁘다 이거 생긴 거구나 가봐야 알지 어우 진짜 예쁘다 근데 화면으로 봤어 사슴 가죽입니다 그리고요? 사슴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종이 패치고요 일제입니다 역시 일제 아 지금 이런만 하면 안 되나?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뭐하고요? 정신 차려요 택시 차 타고 가는데 내리라고 했잖아 뛰어내리라고 했잖아 물려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 뭐죠? 지금 거의 끝에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네네 살짝만 가늘이 0.1이 거의 그래 이쪽은 그러면 작은 부분부터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주먹 대표님 지금 뭐하시는 거죠? 가죽을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데 가죽을 달고 있습니다 가죽 달면 어려운가요? 가죽 달면 어려운가요? 가죽 달면 어렵진 않은데 한 번 바늘 끼리 들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달아야 되는 아주 슬픈 슬픈 기술이죠 아우 아우 무섭네 대표님의 아름다운 손 아우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내복 아 그래 네 저는 실수 자백한다 자백한다 아 위를 유리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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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손으로 여기를 잡아야죠 네 네 그렇죠 어 손이 안 돼요 아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어깨 부분 씹침하는거죠 지금 귀여운 피글렛 들어오자마자 신제품 만들어 소시야 들어와서 신제품 만들 수 있는거에요 그치 짬이 생겨서 우리 작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세명 되야지 자켓 시작할 수 있을거라고 근데 진짜 세명 되자마자 자켓 시작했어 레일로드 엔지니어 자켓인데 이거 비슷하게 만드는 중입니다 특별 출연 동수님 지수 조기교육 하십니까 저 리베트 찍으라고 해야죠 색버튼이야 스냅 앤 퍼스널 색버튼 개스에요? 개스에요 이거 병거리꺼 진짜 오랜만이다 개스 이거 뭐 같이 일하는 분이 병거리한테 줬대요 거짓같이 입고 다니지 말라고 아이고 병거리씨가 거짓같이 입고 다닌다고? 그 저쪽 팀 어른이셨어요 아아 잘 입으신 분 병거리씨 잘 입고 다니지 않아요? 그니까요 이쁘게 잘 입고 다니는데 뭐지? 어른들한테 욕먹으면 내가 옷 잘 입는 거야 맞아 어른들한테 욕먹으면 옷 잘 입는거야 원본 입어 그러게 그러게 주머니가 이도저도 아냐 누군가의 시체가 뭐요? 감사합니다 저기있다 아빠 신발 갖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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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지 지지래 아빠 신발이 뭐 지지야 아 진짜 많이 신었다고 그러게요 맨날 신으시잖아 거의 제일 편해 다른거는 심기가 신어 그거 이제 미드솔이 닳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살릴 수가 없어 잘살났어 잘살났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오 이거만큼 펴는거 없구나 뭐지 그의 화려한 손놀림 이것이 바로 와타나베 히로쿠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많이 헤엑 잘생겼어 네가 이렇게 있는데 널 안 찍고 말이야 내가 뭐했는지 몰라 너도 모르겠지 어 너가 있는데 말이야 심인씨한테 지금 맞는 거예요 네 도리 도리도리 도리 도리도리 도리도리도리 도리도리도리 어 앉아 어 앉아 앉아 맞죠? 통제하고 있습니다 손 손 손 아 가만있어 앉아 손 손 손 손 손 오른쪽 손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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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담배 손 손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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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톨이 발이 아주 새까맣네 이 동네가 더럽나봐요 훨씬 데미울 관광 미신관광 투어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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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ching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머lest냉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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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브 갈을 돼야죠 와 셀비즈 크레이지 와 이것도 끈으로 묶으라고 이렇게 돼있네 와 디테일 야씨 남의 거 홍보하고 있네 와 잘한다 이 사람 뭐야 미쳤나봐 미쳤나봐 역시 일본어가 써있어야죠 이것도 일제야 아 이게 종이가 다르네 일본 종이네 한겹이 아니야 한겹이 아니네 보이십니까 여러분 토리 뜨라 202호가 좋다 네 아 미안하다 네 도리가 나를 보고 짖고 있어 도리가 나를 보고 짖고 있어 도리가 나를 보고 짖고 있어 심도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도리 2배속 엄청 빨라 보이는데 시미씨가 시키면 제가 해야 돼요? 시미씨가 시키면 제가 해야 돼요? 아니요 시미씨 대민에서 일하는 건 어떤가요? 행복한가요? 여러분 도망치세요 왜 어딜 도망가요? 어 이 사람 안될 사람이네 부담스럽겠지 카메라 꺼요 부담스럽네 도망치고 그쪽도 퍽 시뮬들 부담스럽네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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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오늘은 똑같이 했는데 톨이 어딨어 톨이 막 히켓스 실어서 도망갔어 히켓스 숨어있었어 히켓스 우리가 10장, 5장, 5장 했나? 심지씨는 잘 적응하고 있어요 저방에 곧 들어가게 될 겁니다 되게 간사하게 웃는데 누구 막혔는데 저희가 지금 가위바위보 해서 나눠 가져야 될 게 있는데요 아 소개 잠깐 해주시죠 대표님 이거는 제가 데님을 오리지널 만들기 위해서 모아놨던 아주 귀중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죠 일본에서 2011년부터 모아놨던 아주 소중한 친구들 이게 저희가 만들었던 그 뭐지? 다 섞여있는 데님 크레이지 데님 크레이지 데님에 썼던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걸 이제 어쨌든 이거를 저희가 지금 가위바위보 해서 나눠 갖는 걸 누르겠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친구들 레시아이마세 빨리 하시죠 안 내며진 거 가위바위보 아 나 블랙가재 아 ㅋㅋㅋㅋ pesticides 왜요 Mod 왜 eso예요 왜 저예요 고장 아욱 해요 빨리 안 돼 젠장 나도 이거요 , 저도 이름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해 Analytics 말 Reggie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있는데 잘 안보이는데 어? 이렇게도 매는거에요? 맞아요 그렇게도 매일 수 있어요 에이프롬백스몰입니다 이런식으로 멜 수 있어요 그리고 크로스로도 멜 수 있어요 셀비지 어 못잡아 어 잡았다 셀비지가 있고 원래 셀비지 라인이 더 뒤에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불필요한 라인들은 없애고 단촐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보통 돈을 받으러 가는거에요 저희가 봤을때는 캡터스 대표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샵이나 이런데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월 3일 아이스크림 엠빵대회 엠빵대회라니 몰빵대회 아이스크림 몰빵대회죠 마지막 한명만 사는겁니까? 진사람 한명만 한 명이 4개 사오는거지 하는겁니다 가위바위보 어 그거 웃고있다 아 물려 가위바위보 으으으으으으 Lawrence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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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시다 신입 택시 1호 어떻게 하는거야 뭐 저희는 아이스크림 대표님이 사왔습니다 대표님은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아이스크림 사오고 시민 씨는 4시에 가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사오는 동안에 15분이 지났죠 그 지하 말고 2층 어? 아 2층이요? 언제 옮겼어요? 언제 옮겼어요? 한 4년 전에 옮겼어요 왜요? 그것도 데스노트인가요? 와이독스 사장님 진짜 친절하시잖아요 럭 럭 럭 럭 럭 온다는 걸 막 쓰게 되네요 에? 그쵸? 현이 끝났다 일단 하면 다른지 저기 여기 여기 네 온다 가벼운 가front 마지막 회사 조사 온다 토마토 노자 그랬음 조사 fisherm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